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브리프 김민진입니다 3월 22일 월요일 마감브리프 방송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주가 남아있지만 3월에 말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1년의 4분의 1이 순식간에 순삭이라고 표현을 하죠 순식간에 좀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들 계속적으로 좀 투자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시장 흐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한 것은 미증시 나스닥 위주의 반등 흐름이 나타났고 장중 중국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좀 올라갈 법한데 생각보다 못 올라간다 좀 아쉬움이 느껴진다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은 어떠한 것들이 오늘 국내 시장을 좀 잡아 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상원 손님, 손상원님 맞으신가요? 그리고 KYS님, 다이앤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레드앤그린피님, 그리고 손디님, 뮤쿠쿠님, 에미넴님 공영무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떠한 또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특징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초반 제일 좋았었던 쪽은 사실 자동차 쪽이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만도 같은 경우 폭스바겐의 폭스바겐의 서스펜션 납품이었나요? 전략적 파트너스 선정 서스펜션 부품 5천만 개를 수주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좀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만도가 보시면은 근데 이후에 상승폭이 계속 둔화되면서 주가는 좀 아쉬웠습니다 비슷한 것은 한올 시스템이었어요 한올 시스템도 아침에 매각 관련 이슈와 함께 주가가 세게 올라왔었지만은 이후에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자동차 업종들의 수급 매기는 쏠리지 않았었던 상황이에요 반면에 실적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 호실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미래세 때운가 어디서 IT 쪽 특히 디스플레이 쪽의 종목군들에 대한 업종 리포트가 나오면서 종목군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죠 이녹스 첨단 소재 실리콘 억스 이런 기업들 얘기를 했거든요 모두 다 OLED 디스플레이 관련 주 특히 이제 관련 소재 쪽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오늘 상당히 좋았었고요 개별적인 특징주들 쪽은 오늘 반도체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었느냐 코미코 장중 신고가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폭은 둔화됐지만은 신고가 같죠 서플러스 글로벌 역시 장중에 10% 이상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스크러버 칠러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니셈 오늘 9% 이상 급등세를 보였고 같은 거 하는 회사가 있죠 GST라는 회사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내용도 좀 아실 수 있겠죠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아까 소재주들은 밸류가 싼 기업들은 아니지만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대부분 다 주가가 싸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맨날 맨날 날 뛰는 기업이 있죠 데브시스터즈 와 10만원이 10만원 대단합니다 3,875원에서 제가 언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처음 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저도 하지만은 데브시스터즈가 날 뛰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브시스터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소형 게임사들이 여기 보시면은 테마별 종목 시세에서 게임주들을 한번 좀 쳐보면요 오늘 웹젠 보고서 나왔죠 웹젠 데브시스터즈 리메이드 한비소프트 조이 맥스 제가 지난주에 조이 시티하고 조이 맥스 말씀드렸는데 조이 맥스는 이제 예전에 온라인 게임 만들었던 회사인데 조이 맥스 게임빌 뭐 이런 기업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섹터 좋았던 종목군들 좀 살펴보게 되면은 두산 인프라 코어가 회사 분할 합병 이슈와 함께 오늘 뛰어올랐고요 건설주들도 좋습니다 대우건설 그리고 효성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디스플레이 소재 좀 말씀을 드렸는데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소재주들이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 아까 대부시설 이런 종목은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만요 591%가 올랐어요 정말 엄청나죠 월봉으로 봐도 엄청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갔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군들을 특징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종목군들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꼽지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실 분들 아니시면은 들어가는 게 만만치는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특징주는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좋은 기업들도 좀 있는데 정유주라든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2차연지 이런 쪽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특징도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오늘 시장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 키워드는요 제한된 상당과 민감주의 강세라는 키워드를 드려봤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지수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어차피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여기와 여기다 근데 여기는 이제 다시 계속 파는 걸로 전환이 됐으니 여기인데 여기는 사주면 좋고 안 사주면 빠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공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주가지수가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근데 그것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접어야 될 이유냐 혹은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었죠 결국은 뭐 시장 지금 횡보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위태위태한 자리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지수도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주식을 팔아야 될 만한 자리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군들이 갈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작년도에 시장을 호령했었던 이차현지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이 작년에는 시장을 호령했었죠 거기에 더해서 대표적인 성장 섹터 반도체주들도 나쁘지 않은 성과물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는 해당 성장주들이 아예 못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작년에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이 올해의 시장을 계속 주도할 것이냐 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받는 성장주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야 조정받는 성장주들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트에 대한 변화와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어떠한 쪽이냐 첫 번째는 채권금리 상승에 따라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은 어떠한 종목군들이 올라왔느냐 업종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어떠한 섹터가 수익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냐면요 기계 섹터가 우선 1등입니다 기계 섹터는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말 그대로 굴삭기 이러한 기계와 함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 부품 쪽이 기계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만도라든지 이런 것들 위화도 뭐 이런 쪽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 쪽들이 좋았어요 오늘 철강금속도 좋았습니다 어떠한 종목군들이 좋았죠 포스코 세아베스틸 현대제철 다 좋았어요 운수창고 운수창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말 그대로 육상운수 해상운수 유근 해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펜오션 HMM 대한해운 다 종목군들이 또 난리가 났죠 건설업은 대우건설과 함께 대부분의 건설주들 올라왔어요 섬유의복 최근에 뭐 FNF 신고가 영역까지 다시 올라왔지만은 그 외에 JS코퍼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승 엔터프라이즈 예 제 종목이 잘 기억이 안나요 FNF 한세시럽 예 여기는 이제 안들어가 있네요 JS코퍼레이션 같은거는 예 주가차트를 한번 뭐 보여드리면은 예 JS 코퍼레이션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FNF 한세시럽 LF도 최근에 신고가를 갔었죠 이게 신고가였어요 사실은 LF같은 경우는 뭡니까 소재주들이죠 지금 오늘 예 오늘 상승 상위에 이름을 올린 대표 섹터들은요 뭐냐면은 경기 민감주들 이에요 대부분 다 우리가 경기가 회복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은 올라오는 대표적인 섹터가 뭐냐면요 금융 특히 은행 건설 섹터와 함께 기계 철강금속 소재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요 거기에 플러스 화학이 좋아지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 이슈 때문에 못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쉬어가고 있지만은 종목별로 그리고 그 종목이라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경기 회복 경기 회복이라는 네 글자의 지금 시장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이에 따라 소비와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과 섹터에 시세가 몰리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작년도 성장주들 좋죠 하지만은 지금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종목군들이 올라오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류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또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원동력들이 소비 관련주와 함께 경기 민감 섹터 아까 말씀드렸던 HMM이라든지 사실은 이때만 보면은요 며칠 전만 보면은 아 이게 아니죠 이때만 보면은 정말 끝난 것 같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면은 당장 내일 HMM 사야 돼요 펜오션 사야 돼요 사실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내일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은 지금 시장의 중심 키워드는 어떤 것이다 경기 회복이라는 키워드와 경기 회복이라는 키워드와 이에 따른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상황이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진 전체 시장 내에서의 포트폴리오 중에 경기 민감 섹터들이 있을까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종목군들을 한 번씩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복 소비의 일선에 서 있었던 의료 관련주들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외출해야 되니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안 쓰기 운동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마스크 안 쓰기 운동 하고 있죠 지금 쓰지 말라고 하고 있죠 한 7, 8월 달 되면은 70%씩 백신 맞는 국가들 나오게 될 겁니다 마스크 안 쓰겠죠 화장품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 움직임을 갖게 돼 면세는 뭐 조금 더 뒤에 움직임을 갖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민감주들이 올라오는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채권금리의 상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금리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채권금리의 상승 속도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둔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4월 달 정도에 물가는 픽아웃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채권금리의 상승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변해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다시 기존에 쉬었었던 성장주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지수가 못 가면은 이러한 파도타기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의 포인트로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감주라는 것에 대한 선택이 늦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에 대한 유익과 채권금리의 이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중심은 민감주가 가져가고 있다 경기 회복과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수급입니다 어떠한 종목군에 가장 크게 매수세가 들어왔냐면요 외국인들 KB금융 은행주들 사고 싶은데 어떤 은행 살까 KB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여러 개 있겠지만은 시가총액 1위 기업 살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펀더멘탈도 좋고요 KB금융 HMM 두산인프라코 오늘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현대해철 철강 건설 은행 기계 운송 어떻게 보면은 운수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쪽 섹터의 집합체였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 역시 두산인프라코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같은 민감 섹터들 많이 샀죠 반면 순매도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은요 네이버 엘지화 현대모비스 기아차 오늘은 자동차 쪽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거기에 더해서 플랫폼 관련 주 성장주도에 좀 아쉬웠습니다 기관들은 한전 매도를 했고요 삼성전자 만도 SK이노베이션 등등 팔았지만은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쪽에 대한 수급이 상쇄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TI 첨단 소재 오늘 6% 넘게 급등을 했고요 거기에 박살바이오 하나 머티리얼즈 대표적인 소재 관련 기업이죠 반도체 쿼츠 뭐 이런 것들 소재 기업입니다 콜마비엔에이치 이오프로우 유니셈 아까 다 언급을 드렸었던 기업들이죠 파크시스템즈 여전히 굉장히 안정적인 수급품과 함께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들 웹젠 거기에 이오테크닉스 덕산네오룩스 기관들 같은 경우 오늘 어떠한 종목 쪽에 집중을 했느냐 역시 반도체 섹터들 매수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순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요 알테오젠 시젠 현대바이오와 같은 바이오 종목군들 매도가 좀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다이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이차현지 소재주와 함께 바이오 관련주들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바이오의 빈자리를 오늘은 테크 관련주들이 채웠다라는 점 테크 관련주들이 가진 강점은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또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민감주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의 변화 흐름을 위해서는 채권금리 금리의 상승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거나 상승 속도가 둔화되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 특히 중국 증시에 대한 안정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밤 미증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져가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또 좋은 리포트와 함께 대포차 시간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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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